스트롱 그립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삼으시고 손목에 힘만 뺄 줄 알아도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다는 점만 이해하셔도 슬라이스에 대한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슬라이스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의 결정적인 원인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대부분의 이유들은요. 그립부터 슬라이스가 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슬라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슬라이스를 당장 빠르게 고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빠른 대처 방법은요. 스트롱 그립을 잡는 것입니다. 이 스트롱 그립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느낌을 잡고 스트롱을 잡았다고 표현하시지만 실제로는 위크로 잡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롱 그립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 카메라에서 최소한 이 주먹의 너클이 3개 혹은 4개 정도는 보일 정도로 잡아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위에서 그립을 잡은 본인이 그립을 쳐다봤을 때는 마치 이 손등이 본인을 볼 정도로 굉장히 과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하게 돌아가 있어야 스트롱 그립입니다. 위에서 그립을 쳐다봤을 때는 마치 이 장갑의 로고가 거의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잡아줘야만 스트롱 그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뉴트럴 그립 상태 정도 혹은 약간 위크 쪽을 잡고 계시면서도 내가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돌려잡았기 때문에 스트롱 그립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슬라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은 스트롱 그립을 잡는 것이고 이제 스트롱 그립에 대한 기준도 알게 되셨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쳐보셔야 되겠죠. 우선 처음에 공은 슬라이스가 날 수 있는 그립을 잡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립을 바꾸게 되면 모든 부분은 동일하고 단순히 클럽 페이스만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립을 바꾸므로써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 스윙의 전반적인 궤도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시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립을 돌려잡으면 단순히 클럽 페이스의 변화만 생기시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적응이 될 만큼 연습을 하게 되면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다운스윙, 스윙의 전반적인 궤도까지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부분을 교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라이스가 날 만큼 이렇게 그립 자체를 위크 형태로 이런 형태로 잡고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스윙의 변화나 어드레스의 변화를 영상으로 눈치 채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스윙의 형태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잡고 친 스윙이 슬라이스가 일부러 제가 발생하도록 그립을 위크로 돌려잡고 스윙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스트롱을 잡고 스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마 이렇게 과한 스트롱은 제가 평상시에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훅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일부러 스트롱을 잡고 친 스윙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그립을 제가 평상시에 잡는 그립을 잡고 한번 쳐볼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정면에서 봤을 때요. 어드레스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단순히 그립을 위크로 잡는 것이 아니라 위크로 잡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이 좀 낮아지고 어깨는 조금 상대적으로 평행한 느낌 이런 형태의 어드레스가 됩니다. 두 번째 보여드렸던 심한 훅볼이 났던 스트롱 그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이 좀 서 있고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이렇게 좀 낮은 형태 오른쪽 팔꿈치도 좀 이렇게 좀 접혀 있는 듯한 이런 형태의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 두 개 다 조금 극단적으로 틀어진 어드레스인 건 맞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기 쉽게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버해서 보여드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형태의 어드레스가 되다 보면 당연히 손은 서 있고 오른쪽이 죽어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기 좋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아웃으로 나가기 좋은 스윙의 형태가 되겠죠. 그립을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스윙의 전체까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을 다 동일하게 놓고 이렇게 그림만 돌려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한데요. 이렇게 최대한 고정을 해놓고 하려고 해도 어깨 위치나 팔의 모양 등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스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정상적으로 좋은 그립의 형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너클이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 보여주게 잡는 게 좋은 그립입니다. 슬라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면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확인했을 때 최소한 너클이 세 개 혹은 네 개 정도까지 보이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점 그립을 잡은 본인이 위에서 그립을 바라봤을 때는 네 개가 다 보여야 정상적으로 스트롱을 잡았다는 점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슬라이스는 이렇게 그립을 가볍게 스트롱으로 돌려잡고 스윙이 조금만 힘만 빠지더라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 별로 큰 문제점이 아닌데요. 굉장히 해결하기도 수월하고 사실 해결책도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슬라이스로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니까요. 스트롱 그립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삼으시고 손목에 힘만 뺄 줄 알아도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다는 점만 이해하셔도 슬라이스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